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특표를 총정리할 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2016년 총선 제주갑 제주월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복잡하게 여러분들 소개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정리정돈을 말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갑 제주월 사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역순으로 2016년 총선까지 모두 10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공직선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10번 정도 공직선거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온 이 사전투표를 만지는 방법 방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수면 위에 이제 거의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정도까지 이제 밝혀진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다행스러운 일이 이제 제도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든 연구자 입장에서 또 선거 공정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 이렇게 열심히 뛰어온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를 만졌는지가 거의 백일하에 다 이제 찾아낸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특히 이제 제야 전문가분 조작값을 찾아낸 데 크게 기한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선거의 전수조사를 그냥 도맡아서 해주고 계시는 제야 H님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분기점 을 제공했던 그런 장영우 대표 그다음에 부지런하게 이름들 2016년과 2020년 총선을 비교한 데이터 등을 제공한 제야 K님 이런 분들의 노력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 가지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사전투표 조작이 실질적으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가는 이제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다 수면위로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조작해오신 분들도 아마 공병호 tv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건데 거의 본인들이 사용한 방법을 그동안 여러 가지 가설검증을 거쳐 가지고 이제 뭐 거의 이제 다 밝힌 거죠. 밝혔으니까 그분들도 좀 놀라울 겁니다. 아니 그렇게 태산처럼 쌓여있는 선거 데이터 더미를 파헤쳐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 그런 조작 스킬을 저렇게 다 밝혀내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들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점을 한번 명쾌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마침 오늘은 일요일이고 하니까 사전투표를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현재 2월 25일을 기준으로 보면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 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작을 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4월 10일 총선을 지금 향해서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치권력을 지고 있으면 다 바꾸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정치권력에 다가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실상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은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나 아니면 국민들이 맡아서 해줘야 될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4월 10일 총선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사전투표가 시행되게 됐다. 그 점을 아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역대 선거 10번을 관통한 공통규칙 공통조작법 공통조작수단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을 법한 사전투표 조작 전산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정리정돈이 된 거죠. 이까지 밝히는데 이제 4년이 걸린 겁니다. 4년 동안 암호 있게 항무지 같은 데서 출발해 가지고 각계에 있는 정말 전문가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힘을 더해 가지고 역대 선거를 10번을 관통한 그런 규칙을 찾아낸 거죠.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것이고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 넣어주기 위한 표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라는 것은 대개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추측건대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조 변조를 이용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무도 사전투표자수를 실제로 측정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율하고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차만큼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더불당 기표를 해 가지고 일본이죠 과거 같으면 일본을 다 기표를 해 가지고 그것을 디지털로 집어넣고 아날로그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위조투표제를 투입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꼼짝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그게 밝혀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유령 사전투표자수 제조 그리고 투입 이 방법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검증이 됐고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도 정확하게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설 이런 종류의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런 가설이 입증이 된 거죠. 10월 12일 강서 보궐선거 4월 15일 총선 2016년 총선 이렇게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2022년 3구 대통령선거를 검증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답이 나올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투표장에 투표자들이 도착하게 되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앱선 프린트로 투표용지를 제공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온 다음에 한 사람 표를 집어넣을 건지 내 사람이 온 다음에 한 사람 표를 집어넣을 건지 진짜 진짜 가짜를 할 건지 아니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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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를 집어넣을 건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검사일 수사 같은 게 시작돼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만일에 있게 점검으로 확보하게 되면 몇 줄 안 되는 프로그램일 겁니다. 아주 그것도 조악한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전국의 모든 선거국 그리고 3500개에 달하는 은면동 단위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 관외 사전투표자 수 거소선상투표자 수 제외국민투표자 수 다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이제 만들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상당히 그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 재미를 본 거죠. 재미를 봤는데 앞으로 계속 재미를 볼지는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 방송했던 제주갑 제조어를 제가 재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뇌리 속에 확 정리가 되도록 한 번 더 여러분들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무효 사전투표지수가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든 전산조작을 하더라도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위조투표지는 기계가 다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앱선 프린트로 쓰든지 제3의 장소에서 인쇄소에서 찍든지 간에 기표도장은 사람이 찍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찍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몇 천장 찍어야 되면 졸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무효 사전투표지에서도 급증한 문제를 오늘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2부에 다루질 것이고 일본의 일부 시사 문제에서는 정말 그 일본 반도체 부활 이거는 한국에게도 주는 경고 사인이죠. 그다음에 직접 시진핑의 집권기를 맞이했던 최근까지 중국의 대사로 지냈던 그런 주중일본대사가 증언하는 그런 시지핑 집권 전후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마침 여러분들 어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가 이제 3주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거죠. 전쟁을 겪었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가끔 이제 참 이렇게 전쟁 없는 시대에 전쟁 없는 나라에서 나서 사는 것이 참 그 자체가 참 엄청난 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한 번 조명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